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원과 소득, 재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거나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데 각각 연간 총소득과 재산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학산소득 4천만원 미만, 재산합계 2억원 미만이라면 대상입니다. 신청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, ARS 모두 가능한데요.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서 하면 됩니다. ARS는 1544-9944에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전자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자는 수급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